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신설에 1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는데요. 내년 10월 대회가 끝나면 이들 경기장은 어떻게 활용될까요? 인천시가 준비한 활용 방안에 따르면 매년 50억 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강석 기자가 집중 보도합니다. 내년 9월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인천시가 축제를 위해 새로 짓는 경기장은 모두 8개.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 이 경기장들은 어떤 모습일까? 대다수 경기장이 만성적자의 허덕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내놓은 경기장 사후 활용 계획을 보면 8개 경기장에서 해마다 51억 원씩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천시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서구 주경기장 내 상업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주경기장 일부 관람석을 개조해 할인점과 아울렛, 영어관 등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조성한 주경기장 운영 수입으로 나머지 경기장에 적자를 메울 심산입니다. 8개 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에 대한 경영 수지층만 보면 전체 수입이 160억 정도, 지출은 212억 정도, 전체적으로 75.6% 정도의 경영 수지를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이나 중국, 광저우 등 아시안게임 선배 도시들의 경기장들은 대회가 끝난 뒤 매년 수십억 원의 관리 비용이 드는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대회 치르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후 활용 방안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적자를 최소화시켜야 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히나 SSM 논란이 있듯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 개최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정작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제대회를 치렀던 도시들의 실패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인방송 강석입니다. 경인방송 강석